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장마철이 되면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가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짧은 기간에 성숙하는 버섯은 장마철 숲속의 땅과 나무에서 많이 자라며 이때 독버섯과 식용버섯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0여 종의 버섯이 자생하는데 이 가운데 13%가 독버섯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10년간 발생하는 독버섯 중독사고 환자는 21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5명이 숨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버섯을 가열하더라도 독소물질은 파괴되지 않은 만큼 야생에서 버섯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먹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